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최초의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팔복이라고 하면 여덟 가지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복을 받는 여덟 가지 방법 또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덟 가지 복을 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여기는 이 가르침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이 복을 받으면 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뭐를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복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는 무엇을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오면 우리 사람에게 오면 우리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뇌파가 확 달라져요. 뇌파가 달라지면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변화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저온파로 변하면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난다. 꺼진 유전자가 커지게 켜지기도 하고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란 말은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은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이다.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진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렇죠? 생명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린다. 거짓 유전자를 다시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죽은 마음을 다시 생동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이 뭐냐 돈 잘 버는 게 복이다. 그래서 그런 복을 무슨 복? 돈, 복? 출세하는 게 복이다. 그런 건 무슨 복? 출세복 여자가 줄줄 따르는 게 복이다. 여복 참 그런 복은 무엇이 따라다닌깁니까? 화가 따라다닌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 복을 우리가 세속적 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출세를 합니다. 이런 식의 세속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은 바로 생명이다. 그 생명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부활시킬 수 있다. 그래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 이런 게 진짜 질리고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다. 맞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 뭐냐고 우리가 물으면 무엇을 복이라고 성경에서 과연 복이 생명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알아보시고 강의를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첫 번째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는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시고 쭉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풀과 씨메는 채소 뭐 과실 나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몇째 날이더라? 넷째 날이더라. 그래서 이제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넷째 날이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 카라사대에 물, 바다에도 생물로 번성케하고 이렇게 보시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하라 라고 명령했죠? 그렇죠? 누구한테 한 명령이에요? 누가 하나님 명령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하나님은 결국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는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약속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공중에는 새가 낳으라 하시고 새가 낳으라. 그럼 새 있어요? 없어요. 새를 내가 창조해서 공중에는 새가 낳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맹세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맹세를 하려면 내가 무엇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뭐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또는 더 큰 것.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맹세할 때는 이 맹세를 하는 당사자보다 더 뭐예요? 높은 사람 더 큰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를 어떻게 한다고?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누구를 두고 맹세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참 그 말이 없으면 제 말이 이렇게 권위가 없어질 텐데 다행히 있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스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가리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혹은 걸고 맹세할 리가 자기보다 더 뭐예요? 더 크고 높은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다. 그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맹세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맹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거나 맹세했을 때 안 할 리가, 거짓말할 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성경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자식이 없어요. 마누라, 사라라는 마누라가 임신을 못해, 불임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와서 은약,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들 줄 거야. 약속하실 때 그게 명령이라면 안 되죠. 그런데 누구를 두고 맹세했다고요?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꼭 아들을 가져라. 그렇게 명령해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했게 약속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만들지? 이랬다고 왜? 자기들 힘으로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그거를 명령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아들으로. 그래서 아들을 하나 만들어내야 자기들이 입장이 속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라의 아내의 몸종인 그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그러니까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로서는 또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아들을 만들어 뭐예요? 내야 자기들의 위신이 서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갈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만들자고 해서 또 그 남편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 나왔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스마엘은 무엇의 상징이냐 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불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러는 약속을 믿어 안 믿어? 안 믿고 아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뭐예요? 아들 꼭 준다. 하나님 맹세합니다. 다시 약속을 또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 저 벌써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안에 살아가 정령 아들을 만났다. 라고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왔는데 그 이삭과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은 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은 이삭은 무엇으로 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일은 무엇으로 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이 사람들이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은 무선주의를 상징한다? 조건적인 조건적이란 말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마일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삭의 자손이 맞는데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 돼 있어? 이스마일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 왜? 약속 이삭으로 상징된 약속하신 아들 예수가 왔는데도 크고 했다. 그러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 가게 되겠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스마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랍 사람들이 다 이스마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삭의 자손이지만 결국 생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 돼 있는 거예요? 이스마일의 자손이 돼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깊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구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 그렇죠.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종이 아니야. 사라는 본처니까. 그 여종에서 낳은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 낳은 아들은 그 이삭은 무엇으로?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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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약속을 더 이상 명령으로 오해하지 않고 약속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나온 아들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은 하나님이 온 지구상의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 여종 하갈이나 자유로운 여자 또는 이스마엘 또는 이삭 이런 것들은 무엇이니? 비유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게 뭐예요? 쉽게 명령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명령의 자손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래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신의 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할이 그 하갈은 지금의 신의 산인데 신의 산을 비유하는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다 뭐예요? 명령 받은 받은 것인데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뭐과 같아? 이스마엘과 같아. 그렇죠? 왜? 예수를 약속의 자녀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다 명령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 오늘날의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다 뭐예요? 하갈의 자손과 영적으로는 하갈의 자손 곧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다름없이 되어 있다. 이 말이 아시겠죠? 같아서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종로로 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게 뭐 노릇하는 거예요? 종로로 하는 거죠. 왜? 명령해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주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국 이스마엘 자손처럼 돼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율법의 십계명의 종로 종이 돼서 종로로 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될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석불이 있는 자녀가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의약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이 우리 모두의 뭐예요? 아몬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 명령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고 믿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자녀들이 돼 있는 사람의 나라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종로를 하나님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우리 그 하늘나라는 우리 모두의 영적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복에 대해서 최종적 정리를 하고 갑시다. 청색이 그래서 복이 뭐냐 복이 그래서 무엇까지 창조했어요? 물고기와 새까지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뭐를 창조해놓고 복을 줬다 라는 말을 하시지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21절에 가면 드디어 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물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모든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그때 다섯째 날이 되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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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타산하고 옛날 성경은 복을 주시며 가르사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되죠. 복은 생명체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어떤 것이다. 바로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 세포가 어떻게?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 숫자가 누려가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뭐가 하는 일이요? 그게 바로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야 일어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받는다는 말은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 깨달으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진리를 다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가 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구나? 그 선을 또 깨닫고 아!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구나. 그럴 때 우리 유전자들은 켜져서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니까 생육 본성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정리를 하면 복은 바로 생명 생명 이다.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 뭐예요? 치유 하신다. 네. 그리소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한다. 이게 복 그러니까 복은 생명 성령 그렇죠? 이것이 다 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 그래서 복 받았다 라는 말은 성령 받았다 생명 받았다 꺼진 유전자 켜졌다 새로운 깨달음 얻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아니면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고쳐서 얘기하면 복 받은 자들은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가난함 없는 내 속에는 이기심만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렇죠. 깨닫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문검순 신이 바닷가에 잠깐 갔다 왔어요. 오늘 바다가 얼마나 멋있던지 말찌가 좋아서 그런데 바다도 좋았는데 거기서 또 아주 좋은 걸 봤어요. 어떤 여자가 모래 사장 위에서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몸매가 지겨줘야 정말 뭐 이러면서 잔치 있는데 그냥 지나가기 힘들다라고 그래서 제가 구경 좀 합시다. 그러다 우리 집사람들이 혼나서 제가 구경할 시간 안주고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깝게도 충분히 구경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나를 겁주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어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즉 복을 받았으니까 나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내가 솔직하게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고백할 수 있다. 나의 창피한 것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참 이게 여러분이 알던 것하고는 상당히 무선적이오. 이런 것을 역설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적 사고방식과 무조건적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복받은 자들은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은 자들이다. 그러나 천국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참 얼마나 좋은 소식이오. 좋은 소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굿 뉴스 좋은 소식. 이 굿 뉴스를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금 복음이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보금을 믿습니다. 보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무엇으로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명령으로 오해하고 살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할 테니까 부디 저에게 점수를 조금 구하게 줘서 제가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더라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신앙생활 아시겠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복음을 믿으면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 천국은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신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 주시고 천국 보낸다. 그건 당연한 거지. 무슨 복음이 그게. 너는 왜 가요? 천국에? 자격이 되니까 이 정도면. 오늘 바닷가에 가서 여자가 막 이렇게 싸워도 하나도 안 보고 싶더라.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압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진실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사람은 위선자가 됩니까? 무서우면 위선자가 되요. 뭐가 무서우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뭐요? 자르면 안 되지. 그게 무섭거든.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열어서 하나님에게 내 보일 자유가 있어도 그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쨌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어서 아무리 수치스러운 것일지라도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여섯 살 맘한 아들이 엄마 앞에서만 꽃을 내놔도 괜찮은 것처럼 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제가 마태고 복음 5장 3절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이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4절에 가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자 조건적으로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곤란해 하는 것이 이 4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욕심을 다 비운 사람이다. 이기심을 비운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복을 준다. 그런 사람들을 천국을 보낸다. 3절을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4절이 맥혀 안 맥혀? 4절을 설명할 길이 없어.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 이렇게 써놓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게 되죠. 그래 보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욕심을 버려서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이렇게 선명이 되긴 됐는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되어버리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설명은 대부분의 경우 안 하고 지나가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왜 애통하는 자가 애통한다는 것은 슬프고 통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가 슬퍼야 돼? 복을 받으려면 가능하면 초상집에 자주 가서 별로 슬프지 않아도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 사람만 골라서 하나님이 복 준다는 희한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의 이유가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까? 복받은 사람이 애통합니다. 그 애통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참으로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마다 참 나도 한심하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뭐예요?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라 곤고라 아 나는 참 힘든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도 나는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에 내가 이게 완전히 죄수가 돼 있구나 아직도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나는 이 모양 뭐예요? 이 꼴이구나 라는 애통을 하는 자는 왜 애통을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자기의 그 심령이 뭐예요? 가난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거를 깨닫고 보니 옛날에는 사도 바울은 폼생 폼사할 수 있었단 말이야 참 성도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래 살았단 말이야 이 정도는 돼야 천국에 가지요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꾸로 됐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돼가지고 사도 바울만큼 성령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믿음이 많을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깨닫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자 복 받은 사람들은 애통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나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 저 위로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저는 좀 더 보고싶은데 우리 마누라도 저보고 혼낸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안 보고싶은 척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참 나도 참 아직도 멀어요 멀었어 그건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상구야 너 아직도 멀었지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아직도 멀어요 아직도 멀었고 한심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게 내가 너를 위로하마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 위로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이 아무리 나타나도 나를 정죄하시지 않고 뭐 하시는 분이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면 그래서 어라 나는 뭐요 진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아 아 그런데 아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내가 이 모양이 꼴이라도 뭐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죠 그런 점 잡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잘 보니까 내 자신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요 따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몸으로는 뭐예요 그 죄의 법을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사망의 몸에 가두어져 있는 참 힘든 공고한 뭐예요 사람이야 자 이럴 때 이제 애통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통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를 주실 것이요 위로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짤을 보면 위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 다음 짤이 지금 여기 로마스 7장이죠 7장 25절까지 끝나고 사실은 본래 편지에는 7장 8장 이런 거 없어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을 보면 그게 8장 1절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내 부족한 걸 가지고 이 자식 너는 내가 잘라버릴 거야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시지 않고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 이래도 이 정도밖에 내가 이렇게 공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믿고 예수님 품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아여 결코 나를 벌라거나 정죄하시지 않고 위로를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혹은 여러분들을 해방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요만하고 끝납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십중팔구 또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두 가지로 두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죄와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생명 생명의 법이 되어있어 법이 둘로 나눠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법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사망을 주는 법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율법을 조건적으로 이것을 명령으로 볼 때는 이게 우리에게 사망의 법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약속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생명의 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거 이해했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바리세인으로서 철저히 무슨 법을 가지고 살았어 조건적인 명령으로서의 율법의 박사였어 그래서 이 분야에서 최고의 대가였고 최고로 그렇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아하 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만 보아온 사람이구나 그것이 자기 몸에 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마음으로는 마음으로는 이 모든 명령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몸에 이미 수십 년 동안 배워버린 이 율법주의라 그래요 명령에 복종을 해야 내가 천국을 가지 이것이 자꾸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고 약속 약속의 법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약속이라고 믿고 싶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몸에 뭐예요? 그 사망의 법이 내 몸에 배어가지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만 몸은 뭐예요? 내 몸에 배인 것은 내 버릇은 내 습관은 이거는 자꾸 뭐예요? 사망의 법 조건적인 법 명령으로 자꾸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내가 섬기고 있다 사도마을이라는 사람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해변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도 맨날 경험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 크리스도 안에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정제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조건적인 법에서 이미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그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순간마다 두려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악령은 사단은 애통하는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텅 이상고 너 나는 아무래도 잘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당의 음성을 거부하고 상구야 아직도 멀었지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따르고 싶겠지만 몸에 뺀 것은 뭐예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지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이미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것을 믿고 절대로 나를 주눅들어 가지고 나를 떠나지 말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더 다지고 또 더 다지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성령으로 변화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굿 뉴스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rkt 가사 가사 러시아 응용